자 여기는 종트앤비치 입니다 종트앤비치 파타야 비치에서 썽테오 타시면 10밭으로 올 수 있으니깐요 파타야에 묵으셔도 여기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종트앤비치도 파타야 비치처럼 비치로드에 식당, 마사지, 음악, 클럽 즐비합니다 파타야 오시면 한번 들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종트앤비치가 파타야 비치보다 물도 깨끗하고요 백사장도 넓고 훨씬 괜찮습니다 밤에 오시면 여기가 파타야 비치인지 종제앤비치인지 물으실 거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물놀이용품도 파니깐요 그냥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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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